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점유자와 소유자 간 줬다 뺏는 사건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0844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청구였고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유치권자. 유치권자라는 것은 소유자는 아닌데 어떤 부동산이나 부동산 자체를 깔고 안 된다고 표현하죠. 깔고 안는데 왜 깔고 있냐.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깔고 있는 사람을 유치권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원고가 소유자인데 건물 명도를 구했죠. 그랬더니 패소했다가 파기환송을 할 것입니다. 사진관계 한번 보시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보통은 건설업자가 많습니다. 내가 건설비를 투자해서 돈을 공사적으로 못 받았는데 일단 건설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자를 점유를 안 풀어주는 거죠. 딱 그래도 문 닫아놓고 길거리 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플래카드 크게 붙어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문도 잠가 놓고. 그런데 원고가 이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를 강제로 쫓아 냅니다. 쫓겨난 거죠. 쫓겨나니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합니다. 나 점유권자이지만 너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내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너 함부로 내 점유 취미했으니까 그 건물 다시 돌려줘.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김인데 그 소가 진행되는 도중에 도중에 원고가 반대로 소유자였던 원고가 점유 회수의 소의 해소를 대비해서 장래 이행의 소로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유권에 기해서 폐소할 수도 있어. 내가 넘겨주면 넘겨주면 다시 내가 소유권자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은 너 아직 현실 점유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이행의 소가 안된다고 해서 각하를 해버립니다. 또 하나의 원심은 민법에 보면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만 판단하고 하면 되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 침탈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장래 이행의 소를 지금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기를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점유를 넘겨주고 바로 돌려받아야 되는 관계가 됩니다. 좋다 뺏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민법 208조가 점유 회수에 들어온 본권에 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승소하면 폐소한 상대방 소유자가 이걸 대비해서 다시 장래 예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똑같은 본권에 관한 소를 다시 한번 하는 거랑 똑같게 되거든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점유권에 관한 본소 아까 말한 유치권자가 하는 소송에다가 그것이 폐소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소유권자의 예비적 반소 모두 이용하는 거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반소도 가능하고 별소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화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각하한 거 잘못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소에 관한 소도 별소로도 가능하고 반소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실상 점유권의 기한소와 반소 둘 다 인용할 수 있고 둘 다 인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점유의 기한소 돌려주고 곧바로 반소로 이겼던 소유권의 기한소로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되찾아올 때 유치권의 기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냐 없느냐 있으면 그 돈 주고 받아올 수 있고 없으면 그냥 받아올 수 있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소가 같이 엉키게 되죠. 엉키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특별한 사장이 있으면 애초에 점유 회수의 소 돌려주지도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판단에서 고사대금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다 처음부터 그냥 안 들려주고 서로 퉁 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상 점유에 관한 소송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판례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한 사람을 일단 강제로 뺏어오면 소유자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적극하게 점유하고 있는데 뺏어야만 오면 소유자가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원심이 더 타당한데 대법원은 약간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실상 점유에 관한 소송은 이 판례의 취지에 보면 어렵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조금의 논란이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